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어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수학 만점 전략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퀘스트 내용은 현장에서 선생님이 하는 설명회 내용을 온라인 버전으로 바꾼 거예요. 현장에서는 시즌 3를 앞두고 설명회를 하는데 얼마 전 오르세 학원에서도 시대인제에서도 설명회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 선생님의 수강생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있고 선생님이 현장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그 먼 현장까지 갈 수는 없지만 어떤 내용으로 설명회를 하실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현장 설명회를 온라인 버전으로 바꿔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나마 휴강기간이고 약간의 쌀알 만큼의 여유를 틈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한번 6평으로부터 다시 보는 2025학년도 수능수학 만점 전략 이 정도 이름으로 한번 간략하게 재미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 수강생들이 봤을 때 아 6평을 선생님은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 라는 총평으로 항상 대신 6평 분석 9평 분석을 그렇게 대신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식의 분석도 하는구나 라는 우리 수강생들이 입장에서는 조금 재미있는 퀘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설명할 진짜 설명회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께 설명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025학년도 수능수학의 향방 어디로 갈 거냐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기는 전략 그래도 이겨야죠. 바로 전 퀘스트에서 꼭 이겨야 합니까 라는 말에 감동을 받았다 라고 했는데 그건 일주일 정도의 감동으로 묻어두고 이기는 전략 시즌3 오르세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수학의 향방을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난이도에요. 수험생들이 즉 여러분들이 각 문항에 대한 정답률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확통해서 배운 통계적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난이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이 1번에서 30번까지 문항 번호를 의미하고 세로축은 정답률인데 여기 보이는 선 이 한 칸이 정답률 10% 라인이야. 이 첫 번째 그래프는 언제적 평가한 시험이냐면 2023학년도 수능 시험이에요. 미적 선택자들 기준으로 미적분의 정답률이야. 1번에서 30번까지. 2023학년도 수능이면 작년 수능 말고 그 전년도 수능, 수능 문제가 꽤 정상적일 때 그때 나왔던 정답률이에요. 그래서 1컷 또는 극상위, 최상위 이런 각각의 구간에 해당하는 수험생들을 잘 나누어주면서도 100점이 약 612명, 이건 작년 수능 만점자네요. 수능 수학 만점자 약 600명, 500, 600명, 그 정도 사이에 정답 만점자를 기록했던 그런 꽤 정상적인 난이도가 잘 배분이 되어서 출제가 됐던 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네요. 그런 괜찮은 수능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9평을 앞두고 이슈가 발생했고 아주 어려운, 매우 어려운 킬러는 출제하면 안 되라는 이슈 아래에 작년 9평의 정답률이 어땠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약 10% 정도를 기록하는 22번, 30번, 그리고 14번 약 20%, 30% 이건 지금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체크한 거고요. 보통 평가원의 정답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률보다 몇 프로 이상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괜찮은 100점 만점자도 적당히 나오고 그리고 1컷도 적당하고 평균도 적당한 그런 괜찮은 난이도의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9평을 앞두고 이슈가 발생하면서 킬러를 내면 큰일 나라는 압박감으로 출제를 아무래도 좀 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22번의 정답률이 이렇게나 올라가버린 사태가 발생했고 그래서 작년 9평에서는 수능 수학 만점자가 2520명 지금 조교가 손가락으로 하고 있는데 2520명 평소 나오던 정답자의 4,5배가 나왔어요. 정답자 만점자의 4,5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면 큰일 난다. 수능 수학을 100점 받고도 의대를 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사례를 만들 수 있다. 큰일 나라는 또 다른 압박감. 작용 반작용처럼 또 다른 압박감으로 이제 작년 수능이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심한 압박감으로 지금 굵은 그래프 보이죠? 22번 정답률이 5% 이내로 나아버렸어요. 너무나 적은 수험생들이 22번을 맞췄고 미적 30번도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됐고 또 표점에 대한 어떤 유불리도 잡아야 하는 숙제를 여전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확통 대비 미적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고 또 작년 수능에 아주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뭐였냐면 굉장히 재미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작년 미적 28번이 30번, 29번보다 더 어려웠고 수험생들 기준으로 더 어려웠고 그 28번 하나 남겨놓은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한 평가원이 마지막 한 문제가 객관식이야. 근데 아무리 풀어도 이게 안 풀려. 그럼 그때 우리는 뭘 해보지? 우리? 나 아니고 여러분들은 뭘 해보죠? 23번부터 정답에 몇 번 보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겠지. 그런데 28번 하나를 남겨놓은 수험생들은 앞에 있는 7문제, 아니죠. 2, 3, 2, 4, 2, 5, 1, 6, 2, 7, 5문제를 명확히 잘 정확도 있게 풀었을 거고 그런 친구들은 정답에 5번이 없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안 풀리는 28번을 5번으로 찍을 확률이 높았겠지. 그걸 이미 예측한 평가원은 행여나 이번에도 9평처럼 미적 선택자들 중 만점자가 너무 많을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물론 이것이 100% 들어맞는 스토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느낄 땐 그러해요. 그래서 28번 딱 하나만 남긴 이것만 맞추면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최상위권 미적 선택자들이 5번이 보기 정답에 없네 그래서 5번을 체크했는데 실제 정답은 2번이었던 사건이 작년 수능에 발생했죠. 물론 정답이 비율적으로 이제는 동등하게 나오지 않아 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떤 보기가 아예 정답에 없을 거라는 상상은 못했을 수험생들이 실전에서 5번으로 찍었고 이 5번으로 찍음으로 인해서 객관식은 아무리 어려워도 기본적으로 정답률이 20%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확률이잖아. 통계잖아. 그런데 정답률이 15% 정도가 나왔어요. 28번이. 그 말은 모두가 오해하는 다른 오답이 있었다. 그게 바로 5번이었던 거지. 이걸 미적 선택자들이 작년 수능에서 당했던 거야. 혹시라도 100점을 받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했던 약간은 치사스러운 이러한 행태를 작년 수능에서 받고 그리고 이것이 올해 6편까지 사실은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장치까지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선생님한테는. 왜냐하면 늘 어떤 문제가 나올지 분석하고 평가원의 역사와 더불어 문항 분석뿐만이 아니라 평가원의 역사 그리고 매년 평가원이 겪었던 이슈 그 이슈가 발생했을 때 나왔던 문항의 방향성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하는데 선생님은 그런데 한 사람이 평가원의 분석에 미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가르친 우리 수강생들이 수능장에서 나오면서 선생님 모르는 문제, 처음 보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라고 기뻐하며 나오는 제가 노력한 만큼 신나게 풀고 나왔어요라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 상상을 늘 하면서 혹시라도 그러지 않은 일이 생기면 난 정말 못 살 것 같아 라는 감정으로 이게 어쩌면 강사로서 약간은 프로답지 못한 어쩌면 굉장히 프로다운 걸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항상 그 끔찍한 상상을 하지 않고 그 끔찍한 현실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한없이 내 걸 낮추면서 나를 낮추고 평가원을 분석해서 그에 의한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전달을 하는 편인데 근데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아 평가원이 여기까지 갔어?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어요. 근데 이거 사실 찍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살포시 했었고 자 그리고 올해 6평 이 노란색 그래프 방금 보인 이거 짠 나타난 거 보이죠? 6평이 이제는 작년 9평 그리고 작년 수능을 거치면서 시행착오를 했고 겪었고 그리고 어떤 지금 출제해야 되는 이 문항의 방향성에 맞게 출제를 하면서도 정답률이나 100점자나 또는 컷이나 평균을 절묘하게 맞추고 있는 그런 정답률 그래프를 볼 수가 있죠 이번에 있었던 2탄 작년 수능에 이어서 이번 6평으로 이어진 사건은 어떤 거냐면 바로 공통문항의 객관식 15번이었던 거야 객관식 15번 정답이 2번이었죠 걔도 마지막 한 문제였거든요 이번 공통문항 객관식의 15번이 제일 어려웠단 말이지 이 15번이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정복해야 되는 마지막 한 문제였어 아마도 최상위권 학생들이 15번을 마지막 문제로 남겨놨을 확률이 높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15번을 풀다 풀다 안되면 어떤 생각을 해보지? 객관식 정답이 뭐였나 살펴보죠 특히 앞에 있는 14문제를 정확도 있게 푼 100점을 목전에 앞둔 최상위권 수험생들이라면 어? 5번이 없네?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보기에 2번이 없네?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조교가 이래 아 왜 헷갈려요 2번과 5번이 2번이 없네? 1번에서 14번까지의 정답 중에 2번이 없어 자 이 순간 너무 미적 선택자들의 그 갈등이 느껴져요 미적 선택자들 같은 경우 특히 올해 6평에 70만 명? 응시자가 70만 명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작년 수능을 50만 명이 봤거든요 그때도 반수생이 꽤 많이 유입이 됐어 라고 했을 때야 재수생 반수생이 많을 때 근데 올해 6평은 더 많은 N수생들이 들어왔고 사실 무서운 건 6평 이후에 또 더 많은 N수생이 휘몰아치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과연 기회냐 위기냐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어 어쨌든 작년 수능에 미적 28번의 경험을 알고 있는 미적 선택자들은 15번을 보면서 14문제에 2번이 없네 음 내가 그래서 2번으로 또 찍을 줄 알았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냐? 라는 생각으로 2번을 찍지 않은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물론 풀어서 정답이 2번이 나와서 2번을 체크한 친구들은 잘한 거지만 마지막 한 순간 찍어야지라고 맘을 먹고 있던 친구들 중 미적 선택자들은 2번이 없어? 그러면 얘가 2번일 거야? 그랬다가 틀렸던 작년 수능의 기억으로 아니지 아닐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죠 확통 선택자들은 2번을 찍어서 맞춘 최상위권 친구들이 꽤 있어요 우리 수강생 중에도 있어 그래서 쌤 15분 맞췄어요 또 잘했네? 찍어서 맞췄어요 해맑게 웃으면서 그런 경험이 없는 확통 선택자인 경우가 확률적으로 높더라 이렇게 작년 수능에서 올해 6평까지 시즌 1, 시즌 2에 걸쳐 평가원이 미적 선택자들에게 이런 것까지 했다라는 건 굉장히 유쾌하지는 않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이런 게 바로 잔머리인가? 약간 잔머리라 하긴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그 출제하시는 분 중에 이런 어떤 재미진 이런 상황을 잘 밀었다 땡겼다 가지고 놀 수 있는 분이 계시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나도 평가원의 분석에 또 다른 한 방향을 추가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얼핏 처음으로 해봤어요 농담반 진담반으로 어쨌든 6평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정답률을 쭉 보면서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선생님은 현장에서 설명회를 할 때 일단 항상 정답률 그래프 먼저 보여줍니다 현재의 난이도가 어떤지를 이렇게 개괄적으로 그래프로 보는 것이 가장 한눈에 아 이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는구나 쉽게 출제가 되는구나 킬러들을 열심히 해야겠다 또는 중킬러에 힘을 줘야겠다 주요 문항이 몇 개 정도 되지? 라는 걸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풋과 아웃풋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래프로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들께도 약간 재미있으라고 보여드렸고 이 정답률 워스트5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2023학년도 수능의 미적확동 선택자 2024학년도 9평의 미적확동 선택자들의 가장 나빴던 정답률이에요 그리고 이게 작년 수능 이게 올해 6평이야 근데 작년 수능에서 아주 두드러지는 건 미적 선택자들의 정답률 워스트5 안에 미적이 4문제나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미적분을 같은 점수라도 미적을 좀 못 본 사람들은 1컷이 안 나온 같은 점수여도 미적을 잘 본 친구들은 1컷을 받은 사례가 있었어 그래서 미적을 아주 깊이 있게 잘 공부해야 된다 아직 미적 선택자들 중에는 미적은 아직은 좀 낯설어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 미적이 아주 익숙해지고 아주 지겨워질 때까지 미적, 수원보다 나, 미적이 더 좋아, 미적이 더 쉬워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미적과 친해질 필요가 있다 미적은 잘해야 된다 라는 거고 또 확동 선택자들의 워스트5 안에는 어떤 문항이 들어있냐면 눈에 띄는 문항이 19번 또는 20번이 이번 6평에서 미적 확동 선택자 모두 오답률, 정답률 워스트 4위를 기록했어요 20번이 근데 이 20번, 19번에 출제된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뭐가 출제됐길래 3점짜리 19번이 가장 많이 틀린 5위 안에 있지? 라는 것 또는 20번, 와 미적 선택자들 마저도 20번을 이렇게 많이 틀렸어?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6평의 정답률과 이 수능의 정답률에 워스트5 안에 들어간 문항들 또는 과목들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건 작년 수능처럼 갈 확률이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까지 미적이 압도적으로 5개 중에 4개 이건 조금 심한 것 같은데 5개 중에 3개 정도는 미적이 들어가지 않을까 어쨌든 미적분을 잘해야 된다 이번 6평보다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 평가원의 출제 원칙과 현재 작년 9평, 수능 올해 6평까지 해당하는 문항 트렌드를 한번 살짝 보여줄게요 가볍게 한번 보여드리면 평가원은 4가지 행동 영역에 대한 출제 원칙을 가지고 있어 변하지 않는 출제 원칙이에요 이건 어떤 해에 어떤 이슈가 있었든 그 평가 문항이 가지고 있는 교집합, 공통점 안에 보이는 출제 원칙이었어 계산 능력 안에 있는 출제 원칙 중에 한 가지는 반복되는 계산,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은 지양한다 지양한다는 거? 검수 과정에 버려질 수 있어 이런 것을 추구하진 않아? 라는 뜻이에요 이것의 대표 문항으로 이번 6평 12번을 한번 살펴볼게 6평 12번이 뭐였는지 모두 알고 있는 그 지수함수와 지수함수가 만들어내는 y값들의 차이들의 관계식으로 y값을 찾아내면 모든 게 해결돼 끝까지 계산해내면 누구나 풀 수 있어 라고 했던 문제야 계산량이 상당했다 라고 기억하고 있고 또는 다 구해놓고도 마지막에 3차 방정식을 못 풀었다 라는 게 이슈가 된 문제예요 근데 이 12번을 선생님이 메가스터디 해설 강의에 당일 해설에 올리고 바로 총평을 6평에서 수능의 샷을 찾아라 라고 찍으면서 그 안에 나중에 올해 6평을 다시 분석해 줄 때 이 문제를 로그 함수의 고유성 점대칭 이동 특성을 이용해서 푸는 것으로도 분석을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방법을 이용하면 계산량이 확 줄어 확 줄어 너무 이쁘게 y값의 차가 2배가 돼 지수 함수의 고유성이 분명하게 출제된 것 같은 숫자를 썼고 점대칭 이동이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줬고 점대칭 이동을 시킨 두 y값의 차가 2배가 되라는 걸 이용하면 지수 로그 함수의 고유성이 딱 그 안에 들어 있는 사실은 계산을 확 줄일 수 있는 본질적 풀이가 있어 자 그것을 선생님이 현장에서는 막 친구들이 질문을 해서 풀어줬는데 언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줄 거냐면 수능 전에 기출 통무이 해설이라는 마지막 기출 강의를 해 매년 해요 그리고 마지막 그 강의를 꼭 들어 라고 선생님이 막 강조를 해 기출 수없이 많이 풀었지만 작년 수능 올해 6평 올해 9평 이렇게 세 개를 통으로 1번부터 22번까지 공통과목에 대해서 풀어주면서 하나하나 1번 2번 3번 4번 빠르게 푸는 걸 보여주면서 그 모습 그대로 문제 풀이 속도 그대로 문제의 조건을 읽어내는 그 하나하나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 그대로를 싹 본인에게 입혀서 수능장에 가서 싹 그대로 풀고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래서 마지막에 통무이 해설이 성적을 확 바꾼다라는 얘기를 매년 했는데 매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짠가라는 의심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가 본인이 수능 끝나고 나오면서 진짜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마지막 통무이 해설에서 그 해설을 보여줄게요 온라인에는 그래서 이 12번이 사실은 계산량으로 때려잡은 문제냐 라고 한다면 본질적 접근을 못 봤으면 계산으로 할 수 있다 본질적 접근을 봤으면 계산이 확 줄어든다 어느 게 출제의도야 라고 한다면 이 본질적 접근, 지수로그 함수의 고유성, 두 함수의 관계가 들어 있는 점대칭 이동 특성 이것을 과연 출제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기 어려워 그런데 실전에서 6평에서 수능이 아닌 이 6평에서 이제 한번 개념과 기출과 시즌2 정도의 시점에 있는 그 정도를 개념 기출을 한 번쯤 분석한 여러분들이 6평에서 그 본질적 풀이를 보기 어렵다 라고 양보한다 하더라도 계산으로 풀었어도 마지막 3차 방정식 꼭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 3차 방정식은 교과서에 있는 방정식이야 이 12번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난리가 날지도 몰라 선생님이 이 얘기를 꼭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었는데 3차 방정식을 어디까지 풀어야 돼요 선생님? 간접 범위를 어디까지 연습해야 돼요? 계산을 어디까지 해야 돼? 어떤 문제를 풀어야 돼? 라는 고민을 해 근데 간접 범위에서 연계를 시킬 때는 반드시 교과서에서 뽑아내야 돼 간접 범위에 어떤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3차 방정식이 나오면 내신을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은 당황할 수 있어 라고 선생님이 예측을 해줬고 그걸 컨택트 수2에서 수2에서 이렇게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닌 3차 방정식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를 잔소리를 했어 왜 했냐? 교과서를 분석했기 때문에 왜 했어? 아 진짜 올해는 간접 연계 특강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10강짜리로 간접 범위를 직접에 어떻게 연계시키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특강으로 했고 그걸 하면서 선생님이 진짜 초심으로 돌아가서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 그랬더니 3, 4차 방정식이 매우 짧게 어떤 교과서에서는 2페이지 어떤 교과서에서는 3, 4페이지로 딱 짧게 들어있는데 그 안에 예제 유제에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닌 방정식이 있더란 말이죠 그것이 출제되면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컨택트 수2 문제를 풀면서 이 얘기를 했어 이게 나오면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굳이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닌 방정식이 나오도록 만들어 놨다 저 방정식을 풀어야지만 되도록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즉 선생님이 개념 에센스, 기출 100성, 기출 50성, 컨택트, 중킬러, 스팟, 천우신조 안에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미리 겪을 수 있도록 깔아놨고 그 부분 부분마다 잔소리를 다 해놨으니 선생님 커리큘럼 따라온 여러분들 만약 이걸 놓쳤으면 그러면 선생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지 그러면 회독을 해서 적어도 선생님이 가르쳐준 안에서 수능이 나온다는 신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해라 말이죠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연계 특강 10강짜리로 해놨잖아 그거 꼭 다시 들으시고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교과서 한 것만 푸세요 교과서 본문 안에 있는 문제들만 풀어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계산은 그 안에 다 있어 그 이상의 계산을 한다는 건 직접 출제 범위에 내가 배운 개념의 본질을 모르고 뺑뺑 돌아간다는 뜻이고 거기까지 가면 안 되지 직접 출제 범위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간접 범위에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만들어준 간접 연계 특강 10강과 그 각각의 강의에 매칭이 되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고1 교과서 딱 한 권 그것만 열심히 풀어라 그냥 풀 수 있잖아 그 정도 계산 연습만 하면 돼 계산 뭘로 연습해요? 교과서 한 권만 딱 풀어 간접 범위에 수학 교과서 오케이? 네 자 그게 첫 번째 결론이에요 자 다시 이해 능력으로 들어가면 평가원은 단순 기억력이나 암기력 평가를 지양한다라고 돼 있어 아 요게 중요한 포인트야 많이들 틀린 20번 또는 19번 19번이 이번에 운동을 미분 적분에 접목시키는 내용인 수2에서 배운 운동과 미분 적분이었어 출제 포인트가 운동은 물리학이고 그것을 수학으로 끌고 들어와서 미분과 적분에 접목시켜서 위치함수 속도함수 가속도함수의 관계를 규명해 그리고 그들 중 어떤 하나의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해내게 하는 게 바로 물리학과 수학의 조인인 운동과 미적분 부분이야 근데 이 부분이 왜 유독 확통 선택자들에게 어렵냐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4점짜리 문제도 있었어 그런데 유독 왜 19번을 많이 틀렸어? 라고 한다면 단순 암기나 단순 기억으로 위치함수 속도함수 가속도함수를 외우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 허점을 파고드는 헛질비 허를 찌르는 빅킬러 그런 3점짜리에 딱 걸릴 수밖에 없어 그게 이번 유평에선 대표적으로 19번 또는 조금 더 넓게 보면 20번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미정계수들의 식에 의한 값구하기에만 집중이 된 공부를 했었다면 그랬다면 20번을 어떻게 스타트하라는 건지 잘 안 보였을 수 있어 19번 같은 운동과 미적분도 정확히 이해하고 체화시키고 그걸 꺼내서 다르게 변한 상황들에 접근할 수 있어야 돼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속력, 속도 그들을 만들어내는 이동거리, 위치의 변화량 평균속도, 순간속도라는 정확한 정의를 수학적으로 연결시켜야 돼 거기가 끊긴 상태에서 그냥 외우면 안 돼 개념이 왜 중요한지 그 개념이라는 것, 즉 납득할 수 있는 논리잖아 그 식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잖아 그것을 바닥까지 이해하는 것, 아는 것 그게 수능 수학의 시작인 거야 그래서 뒤에 선생님이 살짝 20번 넣어놨는데 워낙 총평할 때,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 할 때 잔소리를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지나갈게요 삼각함수는 굳이 수원에서 배운 지수, 로그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즉, 지로삼 중에 굳이 삼각함수를 선택했다는 건 거의 도형으로 치면 정삼각형급인 삼각함수를 선택했다는 건 삼각함수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성 삼각함수 그래프 개형의 특성 그걸 출제하겠다는 거야 그랬을 때 삼각함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라고 한다면 점 대칭 점이 걸려있는 축, x축이었으나 이 문제에서는 y는 b라는 그 축 그 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문제야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 때 단 한 번도 선생님은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 그 축부터 잡고 거기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돼 라는 순서를 어긴 적이 없어 그 순서 그대로 아무리 문제가 바뀌었어도 아무리 새로운 포장지로 쌓여져 있어도 같은 관점으로 그 포장지를 열어야 돼 b를 기준으로 판단해야겠구나 알겠죠? 물리학적으로 정리가 된 위치의 변화량이 무엇인지 수학적으로 끌고 들어올 때 말을 이해하고 정확히 왜 수학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지 납득해야 돼 개연성 있게 논리적으로 그냥 기억하면 또 틀려 틀릴 수 있는 포인트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이분들은 그 중 뭘 꺼내서 여러분들을 테스트할지 몰라 반드시 납득해 오케이? 그러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문제가 다 달라 보일 거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결국은 또 잔소리지만 자 그 다음 세 번째 추론 능력 이게 되게 어려워요 추론 능력에서 초고난도 문항들이 출제가 돼 즉 어떤 함수를 주고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이런 결과값을 만드는 함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뭐 이런 거거든요 물론 뭐 기니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작년 수능 22번을 선생님이 예시로 갖고 왔어요 여기는 잘 봐 정말 진짜 수능에서는 이렇게 출제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특정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문항은 지양한다 특정 공식 한번 생각해봐 특히 N수생들 자 3차 함수에 대한 비율 정적분각 기타 등등 어마어마한 것들을 외우고 있을 거야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특정 공식 즉 교과서에서 보여주지 않은 특정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문항은 지양한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개념을 꺼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가 라는 지식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체크하는 거거든 굳이 표현해 보자면 어떤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까지를 체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기억해져 있는 기억되어져 있는 공식을 이유도 모르고 왜 이 공식이 중요한지 이유가 없는 공식도 있고 이유도 모르는 공식이 있겠지 그걸 막 가져다 쓰는 건 의미가 없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술이라는 것 어둠의 기술이라는 표현들로 일컬어질지도 모르는 내가 납득하지 않은 공식들 내가 이해하지 않은 공식들 또는 수학적으로 근간이 없는 공식들 교과 과정 안에서 멀리 갈 필요 없어 교과 과정 안에서 정의해 주지 않은 공식들 의미 없게 되는 게 수능이다 그러니 작년을 기억해 보세요 사설에서 잘 나오다가 수능에서 뚝 떨어지는 경험들은 사설에서 성적이 잘 나오는 공부를 한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즉 작년 22번이 선생님이 N수생들에게 현장에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어려웠어? 22번을 왜 못 풀었어? 지금 현장에 온 N수생들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조건이 너무 적어서요 라고 얘기를 해 왜냐하면 작년 수능 22번이 이렇게 출제됐어 정말 22번 치고는 조건이 딱 한 문장이야 너무 적어 조건이 너무 적어서요 라고 얘기를 해 야 조건이 적으면 내가 사용할 실마리가 그만큼 적은 거니까 문제가 심플하다는 뜻이잖아 이 조건 하나만 딱 해석하면 되잖아 조건은 하나만 주고 그 뒤에 줄줄이 따라오는 많은 실마리를 네가 다 숨은 그림 찾듯이 찾아내 아니거든 수능 수학은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통해서 조건 하나하나를 까서 그 조건이 나한테 뭔 개념을 쓰라고 하는지를 알아듣고 그 개념을 가져다가 매칭을 시키는 게 수능 수학인데 조건이 간단하면 문제풀이가 간단한 거지 생각이 심플한 거지 원 스텝 투 스텝 쓰리 스텝으로 갈 필요가 없이 원 투 정도의 스텝에서 끝난다는 뜻이지 왜 조건이 적은데 그것이 불만이야 조건이 적으면 더 쉬운 거지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적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어떤 공식도 통하지 않았겠지 아 뭐 뭘 좀 써야 되는데 뭘 좀 쓸 수 있는 개연성이 없어 뭘 출제한 거야 개념 에센스부터 늘 강조하던 물론 선생님 강의 자랑하려고 그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올바른 방향 어차피 대부분 우리 수강생들이 듣잖아 여러분들이 다시 정신 차리라는 거지 개념 에센스 할 때 뭐라고 얘기해 3차를 가르칠 때 3차 함수의 본질부터 왜 굳이 3차야 홀수차 함수의 대표주자야 흐르는 함수야 상수 함수를 집어넣어서 꺾고 올렸을 때 미분 불능의 개수가 일반적으로 홀수계가 나오는 이유는 흐르는 함수이기 때문이야 올라갔다 내려와 그러면 내려가버리면 짝수차야 다시 올려야 돼 기본적으로 찍고 지나가는 개수가 첨점이 발생할 수 있는 개수가 특정한 지점 3차 함수의 그 특정한 지점이 아니라면 홀수계야 미분 불능점이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3차 함수의 본질이야 흐르는 함수라는 것 비율을 외우기 이전에 정적분 값을 외우기 이전에 정적분을 계산하는 공식을 배우기 이전에 흐르는 함수야 흐르는 함수 음에서 양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함수 기본적으로 연속하는 두 이 차이나는 두 정의역이 들어갔을 때 F값의 곱이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순간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함수 그런데 0보다 작아지는 그러한 정수 K는 존재하지 마라 아 웬만하면 걸릴 수밖에 없는 음 양인 순간을 피해가 어떻게 피해가 0이어야 피해가지 아주 본질적으로 흘러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수밖에 없는 3차 함수인데 음인 순간을 피하라고 이게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어야 돼 그럼 0을 찍어야지 아 이 차이 나니까 이웃하는 연속하는 두 정수 자리에서 0이라는 절편을 가져야겠구나 에서 시작을 하겠지 조건이 그것밖에 없는데 흐르는 함수야 그래서 극점의 개수는 짝수개고 그래서 상수함수 넣었을 때 꺾어 올렸을 때 미분 불능점은 홀수개고 이 3차 함수의 근본부터 계속 설명하잖아 그걸 생각해요 우리가 공부한 개념을 한 판으로 띄우는 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걸 읽었는데 안 풀려 공식 같은 거 안 먹히는 게 당연해 왜? 가장 고난도 문항일수록 기억한 걸로 풀 수 없게 만들거든 진짜 논리적으로 개연성 있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 예를 들면 이과 1등 의대 문과 1등 법대? 그런가요? 뭐 하여튼 그런 거잖아 이 사람들은 어때야 돼? 기억했다가 막 공식을 써먹어? 물론 기억력도 중요하겠지만 개연성 있는 올바른 판단이 너무나 중요한 직업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일에서 우리는 개연성 있는 논리적 판단을 요하는 것들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외운 걸로 안 통해 외운 건 빅킬러 쉬운 중킬러에나 통해 정도로 나는 모든 걸 납득하고 왜 이 3차를 배우는지 왜 4차를 배우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그 외에 합당한 이들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뭔지 개연성 있게 이해를 해나가야지 그게 우리 개념 에센스였잖아 그래서 에센스를 계속 회독해야 된다는 게 그 말들을 계속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탄탄하게 갖고 수능장에 들어가서 조건을 읽고 내가 모르는 또 다른 공식이 있나? 이게 아니라 3차에서 내가 공부했던 전체 개념을 한 판에 띄우고 그 중에 뭘 뽑아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그 순간 판단해야지 오픈북을 할 수는 없으니까 머릿속에 띄워야지 납득이 되어 있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됨으로써 외워져버린 개념을 띄워야지 잠깐 이 순간 멈추고 한 20분 정도 야 책 찾아봐 그리고 다시 시험 볼게 그랬으면 그 사이에 실마리를 찾았을지도 몰라 그 실마리를 머릿속에서 띄워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게 22번이었어 또 연락의 강의를 하고 있죠 그랬고 자 문제 해결 능력 보시면 지금 꽤 오래 됐지 촬영 시작한지 왜냐하면 조교가 이제 뒤로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자 마지막 문제 해결 능력 여기는 문제 풀이 속도에 대한 평가를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반대되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 문제 풀이 속도에 대한 평가를 지양한다 그러면 문제 풀이 역량에 집중을 한다 그러니까 문제 풀이 역량 그러니까 계산이 많은 걸 때려줘서 시간이 부족하게 만든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해야 돼요 선생님 제가 이번에 6평을 봤더니 시간이 부족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 시간 부족의 1, 20%는 계산이 좀 빠르지 못해서 그게 이유가 될 수도 있지 근데 그건 1, 20%야 80%, 90%는 어디서 시간을 허비했어? 잘 생각해보면 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다 알았는데 마지막 계산이 1 더하기 2가 3 이렇게 빨리 안 나와서 2차 방정식이 빨리 안 풀려서 저 3차 방정식 못 봤다면 그건 교과서를 풀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다 강의 안에 녹여놨어 그러니까 회독을 해 그러면 돼 아직 못 들은 게 있으면 공부를 해 그러면 돼 근데 대부분은 뭐가 안 된 거냐면 앞단이 안 된 거지 문제를 읽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개념을 가져다가 매칭을 시켜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 문제의 조건이 뭘 의미하는지 파악을 못해서 헛짓을 해서 잃어버리는 시간 그 시간을 잡아야지 앞단에서 문제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합당한 풀이를 쫙쫙 밀고 나가면 뒷단의 계산은 앞단의 힘으로 쫙 끌려 나가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 앞에가 애매하면 계산을 하면서 이게 맞나 아닌가 이거 뭐지 딴 생각 하다가 정신없이 하다가 실수까지 이어지는 뒤쪽 계산은 그건 정말 시즌3에 문제 풀이를 끝까지 해내고 답을 내는 연습을 함으로써 시간 관리는 그것에 의한 시간 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 해결 역량이라는 건 속도감 있게 계산을 해내는 데에 본질이 있지 않다라는 거 충분히 100분 안에 풀만한 30문제를 준다 단 앞단의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 조건을 읽고 개념을 잘 갖다 꽂아서 이 조건이 뭘 의미하는지 잘 읽어낸 대로 문제풀이 방향성을 결정을 잘 하면 그러면 시간이 남는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게 15번 또는 12번의 앞단이었을 수 있죠 12번의 앞단도 y축과 평행한 두 길이의 관계 아 끝까지 뭔지 몰라도 y값을 찾아서 y 좌표들을 빼야지 이것만 끝까지 갔어도 하나의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하나의 미지수로 다 y 좌표를 표현해야지 이 목적만 딱 가지고 갔어도 진짜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만 제대로 했어도 끝끝내 답을 낼 수밖에 없어 방향성 때문에 흔들리진 않았을 거예요 15번이 그런 문제야 뭘 의미하는지 가장 본질적으로 출제돼 출제 의도를 읽어내기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미적분 통합 문제고 3차 함수 그래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도함수 3개를 그려놓고 그 안에서 실마리 찾아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케이스지? 뭘 케이스? 3차 함수의 케이스는 도함수를 봐야지 그래서 요걸 선생님이 살짝 나쁜 풀이다 하고 적었는데 요렇게 쭉 가서 판매리디만 이용해서 계산을 했을 때 이 문제의 본질이 끌려 나가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문제까지는 대응을 못할지도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당일날 저녁에 해설해 놓은 메가스터디 해설을 꼭 보세요 마지막 스텝에서 이 3개의 도함수의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놓고 두 번째 계형의 왼쪽 점이 2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내면 함수도 2차 함수 그토록 우리가 잔소리했던 2차 함수는 최고창의 개수가 모양을 결정해 그래서 그 외에 1차 상수는 필요가 없어 모양 결정에는 미분 개수에는 영향을 안 줘 라고 해서 최고창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처럼 인지하고 바로 식이 나와 그러면 늘 연습하던 대로 하면 늘 연습하던 대로 이게 뭔지 알 거야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는 꼭지점으로부터 1 떨어지면 1만큼 올라가 2 떨어지면 4만큼 올라가 6만큼 올라갔어? 그럼 루트 6 떨어져 있었단 얘기야 이렇게 해서 식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결정돼 끝! 여기도 계산 별로 필요가 없어 본지를 딱딱 읽어낼 수 있으면 이게 어렵냐? 안 어려워 근데 평소에 공부할 때 이런 본지를 계속 연습을 해야 돼 마지막 순간에 맞추기 위한 문제잖아 지금 못 맞춰도 상관없어 하지만 이 방향으로 공부를 계속 해야지 우리가 그래야지만 여기서 끌려 나온 여기서 정말 많은 문제 변형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2학기 때 하는 수원수트 스팟에 이 상황에 대한 변형 문항들을 만들어서 줄 텐데 이 상황에 의해 뒷단의 함수가 만들어지는 풀이를 해보지 않으면 이 문제의 본질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 기존에 늘 출제하던 포인트거든요 늘 말하던 포인트 그걸 이렇게 다른 포장지로 싸서 출제했을 뿐이야 똑같아 그 부분 꼭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다 했죠 이제 이런 출제 원칙을 가지고 있고 지금의 트렌드가 된다고 하는 6평 문항들까지 매칭을 시켜서 분석을 했을 때 어때? 우리가 평가원 문항들에 대해서 너무 바뀌었어 라는 약간 포장된 말로 오해를 하고 있진 않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우리의 대응은 어때야 되는가 파인딩 다섯 가지 결론을 내려줄게요 1번 간접 범위 연계 특강을 들어라 그리고 각각의 강의와 매칭이 되는 교과서 그 단어만 본문만 풀어라 풀면서 식을 갖고 놀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식 이 변화 식의 변화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하면서 풀어라 모든 계산을 생각할 수는 없는 거지만 방정식을 풀 때 또는 평면 좌표에서 직선과 곡선의 위치관계에 관련된 계산을 할 때 이럴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계산식이 기하적으로는 어떤 관계를 찾아가고 있는 건지를 소통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풀어야 천천히 풀어야 그 안에 있는 식의 뜻을 알게 된다 천천히 뜻을 음미하면서 풀다 보면 빨라진다 막 빨리 해야지 처음부터 그래버리면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고 결국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 오케이? 교과서 한 권만 교과서 한 권만 풀자 교과서 한 권 정도는 다 있잖아 라고 얘기했더니 다 없대요 버린 지가 언젠데 이래 어떻게 교과서를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에센스 지금 여기 책 여러분들에게 책 디자인 쭉 한번 우리가 우리 1년 커리큘럼 쭉 얘기하는 느낌이니까 책 한번 보여주자고 책을 깔아놨거든요 선생님 에센스는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어떻게 교과서를 버려요 물론 에센스도 버리면 안 되지 하지만 교과서도 소중하다 교과서 한 권만 딱 푸셔라 두 번째는 EBS 반영 문항을 푸셔야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EBS 책 자체 원본을 풀어야 돼 EBS 문제 자체를 일단 여러분들은 풀어야 돼 현장에서도 다 풀게 했어 그걸 조교들이 다 풀어가지고 OBS라고 해서 오르세? 뭐죠? EBS? 분석서? OBS라고 해서 조교들이 푼 분석서를 막 제공하면서까지 때려 풀어라 풀어라 했어 그걸 일단 풀어 원본 문제를 그리고 선생님이 2학기 때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컨텐츠 안에 물론 1학기 때도 반영을 했어 수특을 이미 반영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푼 거야 근데 2학기 때도 EBS 반영 문항들을 반영 소재들을 문제 속에 깔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여러분들은 수특, 수환을 일단 풀어라 이런 거 날 잡으면 몇 시간이면 한 권 딱 풀잖아 푸세요 3번 실전력을 결정하는 주요 6문항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공통 문항에서는 13, 14, 15, 20, 21, 22 이렇게 6문항 정도야 근데 이 13이 12로 갈 수도 있지 12, 14, 15 이럴 수 있어 19, 21, 22 이럴 수 있어 잘 보면 약 6문항이 주요 문항이야 그 주요 6문항에 대한 그 중 누가 제일 어렵고 누가 제일 쉽고 이건 없어 쭉 6개를 같은 난이도로 보고 밀고 나가는 힘이 필요해 그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은 뭘 준비했지? 수원수트 스팟 모의고사를 준비했죠 2학기 때 근데 작년에도 이걸 강조했어 13, 14, 15 누가 제일 어려울지 이젠 판단할 수 없어 주요 6문항은 같은 느낌으로 쭉 밀고 나가서 풀어야 돼 이거 남겨놓고 이런 습관 좋지 않아 끝까지 풀 수 있어 똑같아 라는 관점으로 밀고 나가는 6문항짜리 수원수트 스팟 모의고사 하프 모의를 2학기 때 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 1학기 때는 시즌2에는 중킬러 스팟을 했잖아 13, 14, 20, 21, 28, 29 6문항을 한 세트로 하는 중킬러 스팟을 했어 하프 모의야 모의고사처럼 나갔어 2학기 때는 시즌3에는 13, 14, 15, 20, 21, 22 다 같은 주요 6문항이야 쭉 밀고 한 방에 푸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수원수트 스팟 모의고사가 시즌1, 시즌2 두 번에 걸쳐 중킬러 스팟처럼 나갈 거야 자 거기서 훈련하시고 핵심 테마별 집중 분석 및 체화가 필요해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이게 컨택트에 들어 있어 컨택트에 나오리와 나온이 앞에 핵심 개념을 설명하잖아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그걸 이용해서 이미 나온 기출에선 이렇게 나왔으나 우리는 이렇게 준비할 수 있어 나오리와 나온이의 세트 분석 앞에 나가는 핵심 개념까지 그렇게 개념부터 기출 N제까지 한 세트로 하나의 테마를 집중적으로 파줘 그 컨택트를 통해서 테마별로 가장 중요한 빠짐없는 주제들을 연습하셔라 거기도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계산 EBS 문항 반영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3차 방정식이 나오면 당황하겠구나 아 요거 수트에 3차 방정식 넣자 해서 넣어놓은 거라고 그래서 컨택트를 통해서 테마별 집중 분석 3차 흐른 함수야 요거 그 안에 다 하는 말이야 다 들어있어 흐르는 함수야 그리고 요 두 개가 수원 수트 스팟과 컨택트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주요 6문항에 대한 집중 훈련 테마별 빠짐없이 깊이 있게 기출 개념 N제를 모두 연습하는 한 세트 공부 테마별 공부 그 컨택트와 수원 수트 스팟이 요 두 개를 해결해 줄 거야 시즌 3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경험이라는 말 때문에 선생님은 2학기 때 실무에 이감 모의고사까지 런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할 거야 선생님의 천우신조는 시즌 1, 2로 두 번 나갈 거예요 파이널 시즌 1, 파이널 시즌 2, 3회, 3회 두 번 나갈 거야 이때 이감 모의고사도 같이 해설할 거예요 아마 작년처럼 메가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감 모의고사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라고 내 문제만 풀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하라고요 작년에 이감 모의고사 우리 미리 다 풀어보고 선정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근데 작년에 다행히도 그 이감 모의고사의 문항이 좋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조교들에게도 설문을 했는데 작년에 풀었던 사설 모의고사 중에 제일 좋은 걸 꼽아봐 라고 했더니 당연히 천우신조는 별개로 이렇게 모셔놓고 1위에 이감 모의고사가 나왔어요 진짜로 이거는 그래서 이감 모의고사가 정말 좋아서 작년에 첫 런칭이었는데 다행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올해도 이감 모의고사 런칭해서 천우신조랑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기는 전략 시즌 3 마지막 오르세 커리큘럼의 컨셉은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 클래식 클래식은 영원하다 평가원이 내려놓지 않는 평가원의 출제 원칙 글 따르는 클래식한 문항과 그리고 트렌드를 반드시 쫓아가야 돼 클래식에만 묻혀 있으면 수능은 매년 이슈에 의해서 방향성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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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이슈에 맞게 트렌디함을 내려놓지 않고 클래식 플러스 트렌드 이게 선생님이 늘 시즌 3에 가지고 있는 컨셉이에요 자 클래식은 개념 에센스 기출 100선 기출 50선 컨택트 컨택트에도 물론 트렌드가 들어있죠 그리고 기출 15230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리고 기출 통 모의 이런 클래식한 우리가 반드시 분석해야 되는 것들과 수원 수트 스팟 이 구조도 트렌디한 거잖아 하품 모의 육문항 주요 육문항을 이용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쭉 밀고 풀 수 있도록 트렌디함이 한껏 묻어나는 수원 수트 스팟 모의고사 그리고 새롭게 모두 제작이 된 파이널 천우 신조 문항들 안에 문항의 특성 또는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모의고사의 구성 등이 트렌디함을 같이 주어질 거다 말을 이제 까먹었어요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선생님의 전체 커리큘럼 중에 개념 에센스 수원 수트 화통 미적 정말 수능까지 3번에서 4번 정도 우리 수강생들 조교들은 3,4번 정도는 봤다 하는 개념 에센스 꼭 여러 번 해독함으로써 머릿속에 펼치는 실마리를 찾아내야 되는 개념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기출 100선 기출 50선으로 기출을 분석하는 수천, 수만 개의 기출이 사실은 깨어보면 몇 개 안되네? 다 같은 라인에 놓여지는 기출들이 수없이 많았던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기출 분석 100문제를 50문제를 엄선해서 이 기출이면 모든 기출에 대한 해석을 끝낼 수 있어 라는 기출 100선 기출 50선 그리고 기출 킬러만 모아 놓은 152230 그리고 수능 직전 마지막으로 하는 기출 통모 이때 기출을 누가 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런 생각에 맞게끔 그래 기출은 좀 인기가 없으니까 하지 말까 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해야 돼 이게 클래식이고 마지막 이 기출 분석이 어쩌면 그 어떤 사설 문제보다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려놓는 본질이 되질지도 몰라 그래서 끝까지 해야 돼 자 그리고 우리 컨택트 지금 수원 수투는 완강되어 있고 선택과목 미적 확통 지금 촬영 막 시작했죠? 교재 여러분들에게 입고되어서 지금 아마 들어가 있죠? 입고되어 있는 상태일 거고 중킬러 스팟 시즌 1 완강됐고 중킬러 스팟 시즌 2도 입고가 된 상태에서 공통은 이미 다 촬영이 되어 있고 오늘 확통 미적 2회까지 촬영이 완료됐어요 그래서 선택과목 3개 외에는 이제 곧 모두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수원 수투 스팟이 개강이 될 텐데 지금 중킬러 스팟도 기존에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빨리 개강을 했고 빨리 완강이 될 거야 아마도 6월 말 7월 첫 주 정도면 중킬러 스팟 완강이 될 것 같고 수원 수투 스팟도 지금 예시된 이 시기보다는 조금 더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수원 수투 스팟은 시즌 1, 2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출제가 된다 제공이 될 거고 이런 게 이제 트렌디함 올해의 방향을 봐가면서 구평 기조 반영하고 이러면서 출제가 되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겠죠 자 이천우 신조 파이널 시즌 1, 시즌 2 여기서 3회 3회 나갈 거예요 자 이렇게 온라인 여러분들의 대상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히 대상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과 이 캐스트를 통해서 소통하고 어떻게 공부하는 게 진짜 맞는지 현장에서 설명회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온라인 수강생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앞에서 한 얘기가 사실 중요해 각각의 문항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원의 출제 원칙 거기에 트렌디함이 묻어져 있으나 평가원은 평가원이다 라고 할 만한 문항들 정확히 분석하고 그로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수능에서 최고점을 찍는 커리어 하이가 수능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지 우리 수강생들처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재미로 이렇게 1년 커리큘럼 표를 펼치다 보니까 우리 교재를 한번 쭉 놔볼까 여기다가 놓고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선생님이 약간 깔끔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심플 이즈 베스트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깔끔한 디자인을 선호해서 개념 에센스 디자인은 이렇게 바꾸지 않고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 기하는 지금 품절이 된 상태여서 PDF 파일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PDF 파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까지가 개념 에센스예요 이 디자인을 이쁘다 고급스럽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디자인이 좀 심심하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때? 펼쳐놓고 보니까 우리 스타일, 우린 요런 스타일 좋아하고 그리고 오레이 색깔, 이름이 뭐였지? 오레이 색으로 선정이 됐던 애프리콧 크러쉬 애프리콧 크러쉬 이 색인데 색이 어느 쪽이 애프리콧 크러쉬야? 약간 연한 쪽? 아 똑같은 색인데 제작사가 달라서 다른 곳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 같은 색인데 약간 다른 색으로 이렇게 출판이 됐어요 기출 100선, 기출 50선 자 그리고 개념을 10데이즈로 정리해 놓은 수원, 수투 세컨 찬스 그리고 미적분 세컨 찬스 처음에는 이렇게 하늘색이었죠 근데 지금은 핑크로 아마 입구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미적분 세컨 찬스예요 개념을 10일 만에 정리해 준다라는 책들 이렇게 한번 쭉 보면 다 한꺼번에 놓고 보니까 꽤 예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쪽이 이제 우리 컨택트 만지면 되게 표면이 되게 좋은데 이 표면이 기스가 가지 않는 뭔가 굉장히 좋은 표면이 만들 뭐라고 그러지? 벨벳 코팅을 했다는 우리 조교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근데 이 벨벳 코팅이 흰색 종이에서는 티가 잘 안 난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되게 폭신폭신 좋은 코팅이거든요 아 촉감 코팅 시각적으로도 컬러의 코팅을 하면 잘 두각이 두각? 아 부각? 아 두각은 학원이죠 부각이 되는데 이게 흰색의 그 코팅을 해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수원, 수투, 미저, 화통 이런 거예요 이게 수원의 메인은 네이비 그 레드를 수투가 받고 근데 수투 레드는 왜 이렇게 진해? 우리가 이번에 첫 이게 컨택트 첫 판이기 때문에 초판이죠 이게 그래서 이 색깔들을 사실 조금씩 바꿔봤어요 디자인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알게 모르게 그래서 여기에 레드를 수투가 받고 수투 위에 싹 스며들어 있는 그린을 또 미적이 받아주고 미적의 네이비가 다시 이 수원으로 가는 무한 루프로 또는 이 옐로우가 또 네이비를 받아서 계속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무한 루프의 색깔이었고 그리고 우리 준킬러 스팟 모의고사가 시즌1 시즌2 이렇게 두 번 나갔죠 준스팟은 진짜 모의고사 하프 모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의고사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종이도 좀 빳빳하게 해서 정말 가치롭게 한 문제 한 문제 정성을 다한 우리 준킬러 스팟 모의고사 또는 수원 수도 스팟 모의고사 이렇게 종이도 무게감 있게 빳빳하게 나가요 그래서 하나하나 가치롭게 풀고 복습하시고 한 번 풀고 버릴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 그리고 3평 대비 천우신조 나갔고요 그 다음 6평 대비 천우신조가 여기 학원에서 우리가 그래도 몇 부 갖고 있는데 완전 품절 품절이 돼서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주황색을 많이 쓰죠 이렇게 책 한번 소개를 해봤고 마지막에 뭔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우리 책들 한번 쭉 보여줘요 정말 많은 책을 올 한 해 동안도 만들어내고 있네요 이렇게 마지막에 수원 수도 스팟, 천우신조, 기출 152, 30, 기출 통모의 이렇게 해서 다 세우면 우리 마지막으로 책거리 이런 거 너무 옛날 말인가?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 중반 딱 수험생활의 중심에서 내가 똑바로 공부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하반기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 조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했던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이 출발선에 이렇게 서 있다는 거지 모두가 출발선에 서 있어 여기에 이제 수능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돼 서서 땅 하면 출발했을 때 쫙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땅 했는데 뒤로 막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되게 웃긴 얘기였는데 왜 분위기 이렇지? 어? 너 분위기 뭐야? 듣는 친구들의 분위기가 지금 딱 감지했는데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달려가진 않았는지 내가 이 하반기에 하반기에 이렇게 가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땅 하면 수능을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직진해서 수능으로 딱 꼬린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선생님도 열심히 컨텐츠 만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열심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기적은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한 사람이 이긴 겁니다 라고 늘 얘기하는 우리의 그 철학처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긴 캐스트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